ㄷㄷ ㄷㄷ 음 오빠한테 사랑한다고 말하기 할 수 있어요! 해볼까요? 근데 지금 전화해서 해볼까요? 오.. 제가 아 근데 욕하지 않겠지? 저 오빠 욕 안하는데 오빠 오빠 사랑해 오빠 근데 지금 방송중이야 욕하지마 사랑한다고 방송이라서 이렇게 하는거 아니야 왜 갑자기 궁금없이 사랑해 오빠는? 수윤이 사랑해? 뭐야 이거 뭐 그런거야? 문제 그런거야? 아 문제 아니야 그냥 오빠로부터 사랑해를 받아내라 이런거 아니야? 아니야 그런거 아니야 뭐야 스피커폰이야? 어 스피커폰이야 그래 확인 뭘 확인이야 알았어 지금 뭐하고 있어? 나 지금 그 월말평가 애들한테 들어갔다가 아 진짜? 아 이제 프로듀서 이찬혁씨니까 그냥 한번 보려고 아 보려고 이제 우리 회사의 미래를 보기 위해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끊어 응 그렇대요 여러분들 뭐 확인이래요 뭔 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대요 여러분 같은 피인데 혈육인데 뭐 그정도야 뭐 할 수 있죠 예예예 악뮤 이찬혁이라 예 악뮤 이찬혁으로 저장해놨어요 누구라고 저장해놔요 그러면 나은 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막